자, 저번에 하, 오석 못 깨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오석 깨갓처럼 했네요. 자, 갑시다. 갑시다! 자, 다시. 아니, 아니. 아니, ESC가 아니고. 뭐였지? 잠깐만. 오케이. S가 점프고? 얻는 건이고, D가 앞손, A가 뒷손. D가 앞손이에요? 이건 자체하던, 아, 자체하던 아니에요. D가 앞손, A가 뒷손이죠? 다 얻고. 아이템은 잠깐만, 스페이스바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뭐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적을 다 죽여야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들어가보세요. 예, 오석 현황 갈 거예요. 이거는, 아, 예.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최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3시간 안에, 분명 깰 수 있어, 나는.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번에 3시간, 아니, 3시간이에요. 한 번 깼었습니다, 예전에. 나를 물러보지 말라고. 네, 들어가보세요. 벌써 머리가, 아니, 머리 아직 남아있어요. 네, 머리 남아있다고! 그렇지. 오케이. 이 닭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바꿔, 십자가. 레이저, 빔! 아, 잘못. 오케이. 스타트! 좋았어. 밟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차피 일성이야. 여기서 털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에서 물량만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자, 가서. 점! 아잇! 괜찮아, 괜찮아. 아이템 많아, 아이템 많아. 방어,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벌써 방어? 벌써 저, 저까지 먹으면은, 너무 불공평하지. 게임이. 자, 가서. 오케이. 아잇! 다른 분들도 채팅 두 개씩 보여요? 저는 하나만 띄었을 텐데. 오야! 그렇지. 점프해서. 어차피 다 피해 가면 돼요. 어차피 쟤네들 주는 거 없어. 아이템 주는 애들만 잘 밟으면 돼요. 아, 포션 못 얻는구나. 오케이, 점프. 점프, 그렇지. 점프해서. 저 아래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정육점 아저씨들만 잘 때려 죽이면 되는데. 아마 개인 문제 같아요. 그거 너, 제가 뭔가 할 수가 없어. 아이. 야, 야 창 내놔. 아야! 창 내놔. 창 내놔. 아이오. 이씨. 아 안 돼. 창 하나를 얻으려고 두 개가 버렸어. 이씨. 잠깐만, 아냐, 아냐. 괜찮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저 불의 포션만 얻으면 됐어. 이거 이겼어. 끝났어. 불의 포션만 있으면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것만 있으면 게임 끝났어요. 1성 끝났어. 아 왜 둘이야. 오케이. 빠르게 갈게요. 어차피 끝났 게임인데 빠르게 갈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왔지. 오일은 이거. 그렇지. 해서 이봉주 온라인이다. 어차피 나한테 접근도 못할 거야. 저 자석들은. 한 발 남았다. 아 한 발 남았다. 좋았어. 차크씨씨 개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역시 입을 터니까 코가 좀 풀리네. 1성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 뭐 이걸 못 깨. 말이세린 소리를 해야지. 잠깐만요. 타이머 위치가 여기가 맞나? 여기 맞구나. 더러운 물지자. 이제 2성이죠? 아 뭐 2성까지도 껌이지. 보틀러잖아. 약쟁이잖아. 가자. 괜찮아. 4성까지는. 아 그러니까 4성. 아 뭐야. 3성까지는 뭐 딱히 어려울 게 없고. 4성부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4성 전에만 저거 하면 돼. 보자. 뭐 없고. 부메라나 파밍해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전혀 없어. 지금 인형을 때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괜히 또 템 파밍하려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밟고 밟아주고 그리고 상자 자 아아아아아아악 하아 얘를 못 참잖아. 이러면 야 이리로 와 나랑 싸우자 제발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면 저거 못 참는다고요. 안 되겠어. 맨몸으로 간다. 괜찮아. 가벌러쉬로 충분히 이야 가벌러쉬로 충분히 이거 깰 수 있어. 부들부들 하지 마. 그래. 개광님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금 아이템이 아니 아이템이 몇 개 있냐. 없죠. 이거는 위로 가서 방으로 얻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서 템 파밍을 해보시... 유페이스 유페이스 3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야 오케이 오케이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제 recilte co2장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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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er 그렇지 해서 정육점 아저씨 밟고 아 분매랑 받아야 되는데 아래쪽 파밍하러 갈게요 오케이 상어 없죠? 몸통 방식이 안하는거야 아 오성켜나는 제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따 아따가 아따가 오케이 밟아 아이 창이 없 창이 없잖아 몸통 방식이 해라구 하아 으응 으응 그렇지 아니야 똥 똥 그렇지 이거 입고 얻고 여기서 해서 따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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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니 하나 밟아주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피해서 그렇지 둘 다 둘 다 동시에 밟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됐네 자 가서 피해주고 보자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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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이거는 나를 잡을 수 없어 이성 까지는 이성 어디 이성으로 라워를 간본데 다 오야 그렇지 하고 그러면은 오일로 잠깐만 몸통은 이걸로 해놓고 불로해 불로받고 그렇지 카타나 매혹스 짝색 카타나다 죽어라구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이게 암비입니다 벌드님 네 아이디 바꾸시면 인사 받을게요 안돼 인사 안받을거라고 자 가자 이제 삼성 삼성부터는 긴장 안하면 죽을수가 있어요 조심해야돼 아직까지 순조로워 1성 2성에서 죽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말이 안돼 진짜 원숭이 흘려주고 이 게임은 굳이 상대를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렇게 템준 애들이나 한번 밟아 봄직하지 템 안준 애들이 있거든요 콩이나 이런 애들 템을 안줘요 얘도 템을 주긴 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붐메랑내나 없네 굳어소에 씨로 이게 안되어 오케이 기다렸다가 내려갈게요 현황은 살아오는게 아니라고요 응 보자 밟고 점프 그렇지 야 이번엔 뭐 머리 콜렉터야 나 괜찮아 괜찮아 부서진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 독은 벗겨진거에요 이정도면 괜찮아 오케이 해서 밟고 하고 오케이 발 발 발 아니 이번엔 왜 아니 뚝배기만 3개야 지금 야 넌 뭐 뭐 줄거냐 오케이 몸통 야 방호만 4개네 지금 안돼 오지마 야 거기 오케이 아야 오케이 신발 다시 심었죠 탈모이네 저주 오야 오케이 잡아주고 잡아주고 하 해서 새들 딱 밟고 그렇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왠지 그 그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잇 잠깐 오케이 가 아 뭐야 이것도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끝나고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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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잠시만요 아씨 또 이래 잠시만 잠시만 저거 확인 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보자 어 아휴 아니야 야 야 야 야 야 무시해 이런 시간에도 나의 시간을 지다간다고 헣 그러니까 저런것 때문에 아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니까 아이디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아이고 점프 대량으로 만들어서 뻘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갈게요 굳이 저런거 신경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보면 자, 가자 오늘 안빙 목표요? 5성 클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빙을 하면 5성은 클리어야지 절대로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오예, 오 살았어, 어스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안돼 뚝팽이가 깨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 그래서 잠깐 숙여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갑시다, 해서 오야, 그렇지 오케이, 분매랑 얻었죠? 이제 게임 끝났어 나 저거 빨간 물량만 얻으면 게임 터졌죠, 이제가 오케이 그럼 나 지금 머리 뚝배기 2개랑 방호도 넉넉하게 있고 타임어택은 아니고 그냥 켜농이에요? 굳이 이런 게임은 타임어택 까진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아따 아, 왜 하필 그냥 머리 깨지지? 오케이 가자 자, 팔로감사합니다 해서 이 타이밍이죠? 그렇지 저 위에 박쥐가 묻는데 이렇게 해서 오일에 이거 미리 발라놓고 이거 잡았다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 야, 잠깐만 살려주세요 잠시만 아, 잠깐만 야, 개판이잖아 야, 개판이잖아 이제 한 대도 안 맞으면 돼요 굳이 내가 맞을 수 있을 거라 날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니들은 그렇지 한 마리 잡아 오케이 그렇지 점프 그렇지 이제 여기서 아이템 앞뒤로 붐매랑 껴주면 돼요 알은 없지 오케이 여기서 저글링을 합시다 그렇지 이러면 알아서 끝나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몇 초 만에 거지가 됐었어 하지만 극복 아니 삼성까지 봐봐 여러분들 삼성까지 깨는데 20분도 안 걸렸어요 이제 문제 이제 문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원래 인생은 얍삽한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죠 4성 양 나쁘지 않아 나빠 나쁘다고 안 돼 안 돼 쟤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한테 죽는 꿈을 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얘 밟아주고 오케이 밟고 얘 밟고 지나가기 기다렸다가 점프 점프 오케이 하고 안 돼 잠깐만 오케이 이건 가져가야 되죠 등가교환이야 이거 괜찮아 나쁘진 않아 등가교환 복 복 복 그렇지 분메랑 2개 크으으으으 좋았어 가자 분메랑이면 아래 상자도 파밍 가능하죠 호이야 그렇지 이거 던져놓고 이거 주우면 분메랑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나 분메랑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들고 다닙시다 쌍분메랑하고 그러면 오히려 없으니까 쌍분메랑하고 저거를 나중에 빨간 포션 얻어서 성화봉석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야 여기서 이게 나오네 야 이거 무조건 깨는 각 아닙니까 이거 폭성함을 하고 하나 해주고 밟아 분홍색 저거는 안돼 저런 그런거 하지 말라고 오케이 삼용봉 피해주고 여기서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지 오야 그렇지 죽고 가지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해정포 잘했었다 야 아 잠깐 저거 오케이 일단 나쁘지 않아 내가 지금 뭐가 있죠 방어 방어 하나 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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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짓도 하고 해주고 그렇지 야 사성도 문제없어 사성도 문제없어 이기세라면 사성도 문제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칼을 백핸드 그렇지 덤벼라 나는 무쌍이다 하지만 난 발로 싸우지 그렇지 사이지부라 아니야 괜찮아 아 진짜 3시간 만에 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3시간 만에 깰 수 있어 3시간 만에 깰 수 있어 방어가 아직 하나 더 있죠 없어 아 모자구나 있는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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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아재는 밟아주고 그렇지 아래 상자 파밍 해야되죠 이러면 닭 나쁘진 않아 숙여주고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안돼 잠깐만 아이템에 아니 아이템에 아니 아니 아닌데 이거는 챙겨야 되는데 오케이 그냥 그거 버리자 닭이 있죠 저거 버려도 돼요 저거 버려도 돼요 해서 여기서 점프해서 피하고 밟고 붐에랑 필요없죠 해주고 와 피해 오케이 여기 오면은 오케이 잡고 그렇지 저는 칼 따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은 구식 무기라고 야 잠깐 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오케이 하나 둘 아니 이 게임에서 가장 센 무기는 발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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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좋아 나쁘지 않아 바리더 구식 무기라니 마리가 불고버 오케이 이거 피해주고 저거 깨워야 되는데 그렇지 알아서 오면서 좀 죽어라 오케이 피해주시고 해서 점프 밟고 쟤 깨워야 되죠 일단 깨우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피할 수 있어 이거 잡고 일단 오케이 잡고 너도 잡고 얘 피해주고 그렇지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프론트에다 놓고 빨간 포지션 두 개 있죠 이거랑 에휴 끝났네 성하복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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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좀 게임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어요 저도 채팅 잘 못 봐 솔직히 말해서 아니 4선까지 씌워 잠깐만 5석 30분 만에 깨면 나 다음 게임 할 거 없는데 아니 이거 5석 한 분에 깨면 나 다음 게임 뭐하냐 만지 현상 원